캐리그원 파이널A 문을 여는 첫번째 경기입니다. 26일 오후 2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대구의 캐리그원 파이널A 35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파이널A 세경기가 일제일 펼쳐지는데요. 지난 전북전 패배를 면하기 위한 포항 그리고 서울을 바짝 추격하는 대구 두팀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입니다. 포항 스티러스의 라인홀입니다. 강현무쿠키퍼, 김용환, 하창래, 김광석, 심상민, 정재용, 최영준, 완델손, 팔로세비치, 심동훈, 일요칭코가 오늘 11명의 선수로 선발에 나섰겠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일단 지난 전북전 원숲팀 상대로 경기를 뛸 수 없었던 최영준 선수가 다시 명단에 들었고요. 김광석 선수가 없는게 여러모로 화제였죠. 오늘 경고 누적징계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대구입니다. 조현욱두키퍼, 박병현, 정태욱, 김우석, 정승원, 황순민, 김선민, 김동진, 신창무, 에드가, 김대원의 톡톡입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세징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늘 김대원과 에드가 그리고 신창무가 세징야의 빈자리를 대신하겠고요. 유재문 대신에 오늘 황순민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구가 먼저 포항의 꼬문을 위협합니다. 김동진, 김선민, 자, 왼쪽에서 패스로 풀어가는 대구입니다. 김선민, 이어서 황순민에게, 자, 에드가가 자에 돌아줬고요. 김대원 슈트, 골대! 자, 왼쪽에서부터 출발이 된 대구의 아주 짧은 패스를 통한 연기였는데, 자, 전반 막판 다시금 기회가 됩니다. 이번에도 왼쪽 공격, 김선민 크로스, 오윳! 네! 자, 하창래 처리가 자칫하다가는 지금 자칫골로 좀 연결이 될 뻔했고요. 그만큼 오늘 왼쪽을 기반으로 한 대구의 빌드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마감됐습니다. 전반전은 대구의 일방적인 페이스로 0대0 무승부로 일단 종료가 됐는데요. 자, 기록상 보시듯이 포항은 한 번도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고, 대구가 워낙 일방적으로 전반이 쓰게 되기 때문에 0대0의 결과가 조금 더 원정팀 대구에게 아쉬울 듯합니다. 자, 포항도 후반전 반등이 좀 필요한데요. 자, 마찬가지로 대구 진영 왼쪽을 노립니다. 심동훈 들어가고요. 심동훈! 골대! 자, 니어포스트 쪽... 어우, 근데 심동훈 머리가... 어우... 자, 바로 이어지는 포항의 공격. 후반전 막판까지를 일단 몰아붙습니다. 정재용 이어지고 슈팅! 오, 이거 조현우! 야, 오늘 포항의 유슈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우의 활약이 빛을 발할 리는 많지가 않았는데요. 자, 다시 이어집니다. 김광석. 완전한 공격 분위기를 연출하는 포항이에요. 허용준 다시 시... 어우, 심동훈! 조현우! 자, 연이은 선방! 막판의 대구를 두 번 연속으로 구하는 조현우입니다. 자, 심동훈도 지금 확실히 본인의 빼어난 킥력을 바탕으로 지금 마무리 시도가 상당히 많은데 볼 때부터 조현우까지 지금 넘어야 할 장불이 많고요. 심동훈... 자, 다시 이어집니다. 허용준 다시 심동훈! 조현우! 아, 완전한 선방입니다. 아, 거의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세 번이나 연속으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조현우예요. 짧은 패스 연결도 돋보이는 포항이지만 역시 이 선수의 장벽이란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포항과 대구의 파이널A 첫 경기는 0대0 승부로 종료가 됐고요. 자, 뒤를 이어서 경기를 치르게 될 서울 입장에서는 대구가 비긴 결과가 상당히 반가울 거예요. 네, 뒤이어서 4시에 펼쳐지는 전북과 서울의 전주성에서 펼쳐지는 파이널A 35라운드 26일 토요일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 대구가 비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로서는 3위 자리를 수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고요. 아, 전북도 지금 울산의 추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북의 라인업입니다. 송범구 코키퍼, 이주용, 홍정우, 권경원, 김진수, 신영민, 문선민, 행승규, 이승기, 이어서 로페즈와 이동국이 출전합니다. 아, 전북의 경우에는 최철순과 이용이 지금 모두 부상이죠. 그래서 이주용 선수가 지금 오른쪽 블랙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지금 한교환과 호사도 부상인 상황에 손준어도 오늘 경고노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한승규 선수도 미드필드 라인 명단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FC서울입니다. 유상홍구 깊어, 이웅희, 정현철, 황현수, 오스마르, 윤종규, 고요한, 이명조, 고강민, 이어서 박동진과 박주영이 출톱으로 나서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알리바이프와 주세종이 징계로 못 나옵니다. 펜시치와 조영욱이 여전히 부상이기 때문에 경고노적으로 돌아온 박동진과 이용이, 이 선수들이 일단 선발 라인업에 복귀가 됐고요. 그래서 오스마르가 지금 미드필드에 올라가 있고, 네, 황현수 선수가 오늘 왼쪽 스토퍼로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아, 서울에 일단 볼 줄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고요한, 오스마르. 오늘 오스마르가 미드필드로 올라가면서 빌더까내가 왔습니다. 슈팅! 올해! 자, 박주영 왼발 슈팅. 송범근 골키퍼가 또 막아내면서, 이 경기도 어쩌면 0대0이 될지. 자, 박주영의 슈팅폼이라고는 사실 위화감이 좀 없지는 않는데, 어쨌든 분위기를 가져올만한 좋은 슈팅 시도였습니다. 자, 박주영은 지금 서울에 세트피스를 매번 전담하는데요. 높이 올려줍니다. 자, 바로 가죠! 헤드웨이 형! 다시 한 번! 네! 자, 이명주 헤드 꼴 때. 김진수도 지금. 이야, 골문 커버를 제대로 들어간 게 수비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냈고요. 다시 서울, 박주영 잘 받았습니다. 박동진. 자, 왼쪽에 선진됐죠? 슈팅 박주영! 오, 송범근! 아, 오늘 위치 선정이 상당히 빼어난 송범근 콕키퍼입니다. 정면에 약간 몰린 감은 있었지만, 네, 이번에도 서울의 공격 템포가 빨랐기 때문에, 나름 박주영이 잘 시도했었던 슈팅이었죠. 자, 전반전 내내 아직까지 슈팅이 없는 전북이에요. 상당히 수세에 모여있습니다. 이동국이 뒤로 주고요. 이승기, 한승규. 자, 신영민이 넘겨주고, 원투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이승기! 선제골 뽑아내는 전북! 이야, 원샵! 원킬의 진술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전북은 오늘 첫 번째 슈팅! 이승기가 그대로 골로 연겨졌습니다. 자, 환호하는 전주성의 N속팬들, 그리고 좌절하는 유상원 콕키퍼가 데뷔가 됐는데, 자, 여기서 신영민과 이승기의 원투 패스에서 했다, 서울의 수비지는 무너졌어요. 정연철 선수가 이동국을 막기 위해서, 스위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측면에 약간 빠져있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스토퍼드 선에서는 뒷공간 커버가 워낙 약점으로 남아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이 원투 패스에 지금 백스리는 그대로 녹아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서울이 반격에 나서는데, 네, 후반 들어서 오히려 전북이 공세에 많이 좀 밀리는 모양새였어요. 고강민, 아하! 이 태클은 카드가 나와도 지금 무방하자. 네, 사실, 글쎄요. 권경환 선수가 지금 시도한 태클에 조금 아쉬움은 좀 있는데, 고요한이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도 높이 처리하는데, 네, 목적지를 잃고만 지금 서울의 플리킥이고요. 고강민, 자, 고강민, 자, 어디 가나요, 고강민! 오, 여기서 뒤로 주네요. 아, 때아닌 역주행. 자, 공간 있습니다. 셔틱골! 이인규의 독점골! 이야, 두 경기 연속 골의 신화를 쓰고 있는 신의 이인규. 아, 서울의 확실한 수호신이 되고 있는 이인규입니다. 자, 교체트입되면서 최용수 감독이 용병술이 그대로 빛을 발했는데, 자, 역주행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전북수비라인이 약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인규의 장점이 분명 많이 묻어놨던 그 장면입니다. 아, 수비수의 시야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일단 좋고, 지금도 잡지 않고 그대로 때렸는데, 슈팅을 시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간결하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4년 전 윤주태, 3년 전 윤승원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울한테 이인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과 서울의 경기 1대1로 종료가 됐는데, 아, 서울로서는 대구가 없어서 비긴 상황, 어쩌면 3위 자리를 조금 더 굳건히 지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아, 무승부를 통해서 일단 아쉬운 결과를 좀 받아들게 됐고요. 전북의 경우에도 지금 울산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에 승점, 1점은 너무나도 불만족스럽죠. 바로 이때, 이어서, 이제 울산이 K리그1 파이널A, 35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병수볼의 강원FC입니다. 아, 지난 서울전, 막판 두 골을 넣으면서 3대2 대역전극을 펼쳤던 강원FC인데, 자, 원정에서도 이제 울산을 확실히 대석할 만한, 아, 그러한 역량을 보여줄 때가 좀 궁금합니다. 어, 울산입니다. 김승규 골키퍼, 김태환, 윤영선, 블트위스, 이명재, 박용우, 믹스, 김인성, 이동경, 이근호, 최전방에는 주니호 선수가 오늘 선바인 라인업에 낙점을 받았습니다. 자, 울산의 경우에는, 오늘 김보경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아, 그래서 이동경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김인성과 이근호가 지금 공격진을 구성하는, 이러한 특이할 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병수볼의 강원FC입니다. 김호중 코키퍼, 오범석, 김호규, 발렌티노스, 정승용, 한국영, 조지훈, 신광훈, 이현식, 이영재, 그리고 빌비아 선수가 두 경기 연속으로 선발로 출전합니다. 자, 강원의 경우에는, 아, 글쎄요. 라인업에서는 지금 오범석 선수가 경고 누적진계에서 돌아오면서, 한국영, 조지훈과 같이 후방 빌드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정승용이, 오른쪽 윙어에 신광훈과 함께 좌우로 넓게 지은 포진이 될 테고,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중앙에 두 명의 공격형 위드플리더인, 이영재와 이현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간주가 되는, 강원FC의 라인업입니다. 자, 울산은 이미 강원에 대해서 한번 수비 전술을 맞대기할 때, 잘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근호, 이동경, 다시 이근호, 믹스에게 연결합니다. 자,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울산인데요. 박용우, 여기서 이근호! 네, 김호준! 아, 멀리 걷어내면서 일단 위기를 무면합니다. 자, 그리고 주심이 어드벤티즈를 선언했던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 오, 이렇게 되면 한국영 선수는 이번 시즌 세 번째 경고예요. 자, 한국영이 지금 경고를 받았다는 건 다음 경기 출장 정지. 이번 시즌 리그 전 경기 풀타임을 노렸던 한국영이, 다음 경기 출장 정지로 지금 22분만에 기록 작성에 실패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험지역에서, 네, 어, 반칙이 좀 많아지고 있는 강원이에요. 이번에도 믹스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지난 라운드 강원 서울전 때문에 프리킥 벽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긴 상태인데, 울산은 지금 강원의 프리킥 벽에 굳이, 네, 방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감이 그만큼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믹스가 준비합니다. 믹스! 야하! 믹스! 야, 이것이 쌈장의 힘인가요? 믹스가 보여주는, 네, 해결사로서의 역량. 아, 프리킥, 킥거로서 확실한 발돋움을 하는 믹스. 네, 김보경이 없는 상태, 허리라인에서 오늘 상당히 많은 역할을 부여받았던 믹스인데, 아, 울산이 뭔가 마무리 연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프리킥으로 결국 핀박을 뒤집었어요. 발 안쪽으로 밀어때린 믹스, 뭐 프리킥 벽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갔던 프리킥이었습니다. 자, 강원도 이제 반격하는데요. 신광훈의 돌파로 지금, 네, 오른쪽에서 출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쭉쭉 달리는 신광훈이고요. 자, 빌비아 넘겨줬고, 이현식! 네! 야, 앞서서 신광훈한테 후방 패스를 줬던 선수가 이현식인데, 단번에 올라와서 기회를 포착했죠. 자, 울산이 아직 이 강원의 분명 공격한 밀표들을 잘 억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네, 마지막 기회고요. 박정인! 아하, 여기서 조금 어이없는 실수. 자, 그래도 무난하게 울산이 경기를 이깁니다. 아, 최종 스코어 1대0. 네, 울산이 승리하면서 전북하고의 승점차를 따돌리고, 아, 보다 더 1위 자리를 굳히게 되는데요. 35라운드가 끝난 상황에서 전북하고의 이 정도의 승점차라면 꽤 의미가 있어요. 오늘 결승골을 넣은 믹스 덕분에, 울산현대가 캐리그원 트로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 호랑이불에 온 울산 팬들이 아주 환호하는 결과인데, 게임에서는 병수볼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울산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자, 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순위표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울산이 전북보다 승점 3점이 앞서 있습니다. 아, 35라운드 끝나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승점 3점이라면 아주 큰 차이가 되겠고, 서울은 대구와의 어떤, 네,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아, 나란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직 4점차로 승점차가 유지가 돼 있고요. 아직 3위 자리는 모릅니다. 자, 강원과 포항은 승점 동률, 하지만, 아, 강원이 지금 최다 득점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지금, 아, 두 팀 간의 순위표가, 일단은 강원이 5위, 6위가 포항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팀들도 아직은, 아, 네, 3위까지 올라갈 가능성 자체는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K리그 1, 아, 파이널의 시뮬레이션을 일단 모두 돌려봤고요. 더 궁금해지는 강등권 싸움이 있죠? 파이널 B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